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미국 주식 전문 투자 사이트 usstack.co.kr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강의 사이트이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에어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의 미치다에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학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sstack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우석입니다. 네 저희가 클래스를 여러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핵심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워렌 버핏이라는 저희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 또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벌써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시간이 빠르네요.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원래 네 번째 시간에 또 다른 워렌 버핏에 대한 전략들 철학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 한 번 정도는 실전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이 좀 유용한 사이트를 좀 한 번 짚어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현재 뭘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에어클래스를 들어와서 저희 쪽 방송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사이트를 찾아가 들어가서 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팔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잘 들으시고 다음에 혼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사이트 주소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사이트 주소는 relationalstocks.com이라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뒤에까지 싹 갖다 붙이셔서 크롬 같은 데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 붙이시면 딱 화면이니까 저희가 복사가 안 되는데 잘 쓰셔야죠. 네. 그렇죠. 잘 쓰셔야죠. 이거 그냥 보고 천천히 찌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치시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딱 워렌 버핏이 나와주면서 형님 반갑습니다. 이 양반의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화면 개요가 나오거든요. 쭉 보게 되면 이분의 어떤 업종별로 해서 어떻게 현재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통 한 20개 정도만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풀 포트폴리오 누르게 되면 전체 50종목이 다 나옵니다. 50개 다 나오죠.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크라프트 하인지가 22.63%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개 정도가 한 87%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종목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들만 불구하고 다 보고 싶다? 쭉 내리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 심벌을 가지고 야후 쪽이나 가셔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몇 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워렌 버핏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과연 어떤 종목을 샀을까?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3개월마다 나오죠? 이거는 현재 2016년 9월 31일자로 현재 파일이 된 건데 이게 좀 있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보통 한 달 반 정도 그게 나오죠? 네.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이거를 어떤 종목인지를 딱 보게 되면 여기서 클릭해야 될 거는요. 잠깐만요. 메뉴 중에서요. 쭉 있는 것 중에서 By sales라는 거 여기 누르게 되면요. 이 워렌 버핏이 지난 분기 동안 팔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샀던 거 팔았던 거. 샀던 거 팔았던 것들을 다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뉴스에서 다 아시겠지만 델타항공 그 다음에 잠깐만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어메니카 에어라인 해서 항공주 3개가 샀다는 게 새로 샀다는 게 뉴바이라고 나오죠.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 그 다음에 새롭게 편입한 게 아니고 비중을 늘린 종목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을 늘렸구나.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은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솔드아웃하면 다 팔고 나갔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어도 나는 똑같이 워렌 버핏하고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고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뭘 줄였는지 아니면 뭘 비중을 늘렸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라도 여기서 델타항공 만약에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와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보다는 델타항공은 야후 쪽에 가시는 게 훨씬 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전문 사이트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포트폴리오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워렌 버핏 현재 보유한 종목들 그 다음에 거래했던 종목들 알아봤는데 여기에 사이트에서 사실은 이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가들의 어떤 다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한번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구로리스트라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얼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만. 조지소로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부분 똑같이 누르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종목에 대한 부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워렌 버핏 특집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과 매매 현황을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기존의 종목들을 알아봤다고 하면 앞으로 워렌 버핏이 살만한 종목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없이도 종목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준비할 사이트는 구글 파이낸스입니다. 구글 파이낸스 저희가 야후 파이낸스만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글 파이낸스가 스탁 스크리너 기능이 좀 좋습니다. 완벽하죠? 종목을 추출하는 건데요. 구글 파이낸스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탁 스크리너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런 창이 열립니다. 아주 뭐 보시면 갑자기 보고 싶어 않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참고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마켓캡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을 저희가 숫자를 넣을 건데 왜냐하면 보통 작은 회사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많이 알려지거나 시가총액이 큰 회사 그래서 여기서 마켓캡에 최저와 최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 큰 거는 무조건 좋겠죠. 최고를 바꿀 필요는 없고요. 최저만 숫자를 100 넣고요. M을 넣게 되면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죠. 1억 달러 이상이면 한국 돈을 치면 약 한 1,2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위에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다 설정이 돼 있는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걸 위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만 바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ER PER인데 우리가 전시간에 전전시간인가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PER 접어주죠. PER이 적어도 얼마가 돼야 되냐 제 기준을 보게 되면 원래는 무조건 낮음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만 한 5정도 보고요. 최소 5 그다음에 최고는 한 15정도라고 좀 봅니다. 15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딱 레인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PER이 5에서 15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배당이죠. 배당 배당 중요해요. 배당은 중요하고요. 밑에 거 뺄게요. 50이 저가고가는 필요가 없거든요. 배당은 제가 보기에는 한 2정도 연간 2%에서 7%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딱 정해지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까 종목이 한 3만 개 됐었거든요. 전체 했을 때는. 근데 이것만 해도 종목이 벌써 871기로 좁혀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떤 걸 추가하냐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PBR 장부가치인데요. PBR을 하나를 추가시키고요. 여기다가 PBR을 얼마 정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PBR은 0.6배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BR은 1이면 똑같은 거예요. 청산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0.6 그러니까 청산가치보다 약간의 밑에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1.5 정도를 위로는 1.5 정도 줄게 되면 됐고요. 지금 아까 800개가 넘어가는 숫자에서 253개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하나를 더 집었는데요. 마지막 하나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ROE가 빠졌잖아요. ROE 중요하죠. ROE 중요하잖아요. ROE 하기 전에 사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부채 비율을 좀 넣어야 되는데요. 부채 비율은 제가 또 추가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여기서 또 누르게 되면 파이낸셜 레이셜에 나옵니다. 레이셜에 나오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데트에커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이 있고 분기가 있는데요. 분기로 일단 집어넝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워렌버핏께서 얘기하신 거를 총망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장우석이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워렌버핏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가장 0 아닙니까? 0? 가장 좋은 게 부채가 아예 없다는 거죠. 0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쪽으로는 1! 100%요? 네. 100% 이 정도까지만 보고 그럼 또 렌즈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뭐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RO로 넘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OE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요. ROE 역시 추가하는데 ROE는 Operating 매트릭스에 나와 있습니다. ROE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ROE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의 평균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걸 좀 하게 되어있고요. 요것도 추가하고 중요하죠. 5년짜리 강조하셨죠. 그분께서 5년 동안 ROE가 평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최저 7 에서 위에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죠. 최저 7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하나의 제 로하우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종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너무 빡빡하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 최근 연도 최근 연도까지 하나 더 추가해주면 조금 더 많은 종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7 7 이상 위에는 뭐 뭐 한대 이렇게 해서 딱 놓고 보게 되면 종목이 44개 나왔네요. 종목이 44개 나오는데요. 이 종목 4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현재 업종 대표주정 어떤 그런 델타항공처럼 항공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 산업적인 트렌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기 뭐죠? 트럼프가 싫어하는 업종이다. 그런 것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고려해야죠. 그런 부분들만 고려하시면 이 종목 44개가 더 좁혀질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목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게 되면 적어도 워렌 버핏이 살려가는 종목들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게 총 7가지 항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다시 한 말씀 드린다면 시가총회 PER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PBR 그리고 부채비율 ROE가 5년짜리 평균 ROE가 최근 연도까지 해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시점이 나면 바뀌기 때문에 한 번씩 가끔 하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꼽으시면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오늘 참 요구해 주신 거가 사실은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기본의 펀드매니저들 항상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매니저들이 하는 방법이다.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 주셨어요? 귀중한 정보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제가 적어 다닙니다. 수첩에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수첩에 웬만하면 적지 않는데 워렌 버핏 강의는 제가 적고 다니는 편인데 적어서 적어도 하는 건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하면 안 되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놓고 다시 한 번 돌려보기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여기다가 또 어떤 분들이 추가적으로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서 성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게 기본 틀이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